너무 존경해요.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머니로서. 너무 존경해요. 그 발대꿈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딸이, 딸이 어떻게 저렇게. 너무 존경해.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목숨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나도 한번 비슷하게라도. 한 건이라도 흉내라도 내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엄마한테 느꼈던 건 어릴 때 그였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책들 사고 위인잔 사잖아요. 그 책을 항상 엄마가 먼저 다 읽고 있어요. 얘기는 안 해. 물어보면 그냥 한마디씩 툭툭 해줘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서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발 씻겨줘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빠 발을 항사시켜주고. 아빠 발을 항사시켜주고. 엄마. 그것도 와서 대화에다가 방에서. 그리고 학교 갔다가 어디 갔다 와서 엄마가 집에 없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불평이 없어요. 나가서 그냥 그러면 뭐하냐. 현모 양처네. 현모. 아무리 누가 불이익을 당했고 해도 그 사람이 어쨌다 얘기 안 하고. 내 탓이지 뭐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 이걸 또 경험으로 삼아야지. 온유하신 분이시네. 온유가 맞아요. 온유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네. 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머. 엄마는 진짜로 훌륭하시고 진짜 원유 없으시게. 그래서 우리 딸도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나지 않아 그러면. 할머니 냄새 너무 좋아. 그러고 이번에도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스트레스받고 힘들었을 때 할머니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라고. 너무 자기가 추정도 부리고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다 받아야 돼서 고맙다고. 꼭 할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겠다. 착하다. 멋지다. 진짜. 나이스한데 뭐. 저희 엄마는 최고예요. 위인전을 이렇게 가까이서 듣다니. 생활 위인전.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맨날 인형 문화를 달고 있고 앨범 붙이는 거 봉투 붙이는 거 하잖아요. 이런. 그러면 그게 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저 돈 달라고 안 해 본 것 같아요. 이게 또 웃기네. 보던 거 하고 영달은 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엄마 속에 넌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빵구가 100개가 나 있어요. 아아.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을까. 공무원이셨죠. 공무원이셨는데 아빠가 되게 성격이 너무 이렇게 반듯하고. 우리 아빠는 맥주를 안 드셨어요. 소주를 먹으면 맥주 먹을 돈으로 소주 사가면 우리 애들. 샘베 가자. 그거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아아. 약간 좀. 그리고 엄마 일 다 도와주고 엄마 데리고 다니고. 음. 이야. 그런데 우리 아빠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낚시 가셨다가. 아아. 저 20대 중반에. 아침에 저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갈게요. 협정직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저랑 통화하고 나서 15분 후에. 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 네. 저희 아빠 쪽이 좀 다 실제로 들으셔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54, 55세 때. 아아. 너무 젊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엄마한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뭘 물어보면. 옛날에 엄마 다 알았거든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다 해줬던 거예요. 아빠가. 전날도. 아빠가 등을 다 닦아주시더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외로웠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한 번도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무너지면 애들이 무너지지 싶어서. 얼마나 혼자 많이 울었겠는데. 단 한 번도. 우는 모습. 힘이 없어.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제 나이잖아요. 저 여자가 얼마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해서. 우리 셋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은 자식은. 안 된다는 저는 좀 그게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내 부모뿐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내고 꿋꿋이. 저는 더 좋은 대우로. 더 이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아. 나도 좋아. 우리 잘 살고 있단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예능 프로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좋아요. 아우. 얘가 아주 여기 나오려고 대사를. 아니에요. 2주 전부터 외웠네. 아니 저도 모르게. 방언터트 시기에 외웠지 말이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말했죠. 너무 좋아. 죄송해요. 너무 좋아. 죄송해요. 근데 배 안 고파? 고프죠. 고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준비를. 내가 생선을 구웠다. 저는 진짜 저 처음에. 이게 똥손 아니야. 이게 똥손 아니야.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문석이가 있어서 자신을 갖고 했지만 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여기 있습니다. 테스카바라. 넵.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이야, 맛있겠다. 너무 어울린다. 아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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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보라공주. 보라, 보라. 이게 다시 보인다. 저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훌륭하셔서. 따님이 얼마나 더 훌륭할까. 땡큐. 이거 소영이가 한 거. 이것도 소영이가 한 거. 이것도 소영이가 한 거. 소영이가 한 거. 소영이가 한 거. 소영이가 한 거. 소영이 언니가 한 거. 이것만 혜윤이 언니라고. 내가 봤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굽는 거 되게 중요해요. 굽는 거. 굽는 거. 아유, 맛있어. 진짜 밥 먹으면 맛있어 먹겠습니다. 멍리로는. 오나 굽고 계세요. 와, 뭐가 진짜 많네요. 언니 이거를 안 섞고 본인이 갖다 먹어요? 응. 앞 접시에 갖다가 이렇게 수저로 해서 싸서 드세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먼저 해, 먼저 해. 아예,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가 암소리 하는 거 하잖아. 얘는. 엄마, 할머니서보다 다. 그래, 아까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절제 용납이 안 되지. 이렇게 큰 아이는. 그래서 우리 딸도 저 먼저 뭐 들으면 혼나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음식 말 안 하고 너무 혼나요. 그렇지. 잘하는 거야.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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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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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잘 먹니? 저 잘 먹어. 요즘에 조금 일 끝나고 좀 쉬었거든요. 그러면 한 3kg 찐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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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거야? 네. 찐 거야? 있지 않다. 선생님.